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순천과 여수에서는 이 여순 사건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국회에서 지역의 열망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군인들과 군경 사이에 첫 교전이 벌어졌던 순천 장대공원. 지난 4일 출범한 순천시 여순 민관협의회는 이곳을 상설 기록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첫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제주 4산 평화공원처럼 누구나 여순을 기억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육관이면서 또 전시관이 될 수 있는 협의회는 이어 최근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유적지 9곳의 표지판을 세우고 유족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는 체록작업과 주요 유적지에 대한 사연을 만화로 풀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여수 씨 역시 여순 사건 추모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옥했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후 유족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팔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후속 대안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열망과는 달리 특별법 제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한걸음을 내딛었지만 총리 임명동의안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냉각기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고 나면 연이어서 상임위 일정들도 정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이 정해지면 우리 여순 특별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기를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의 관례에 따라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경색된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 한 특별법의 운명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